포어너? 말소리 죽어버리면 어떡해? 적군의 파괴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기술포 저지하십시오. 또 워낙 또 같이 맨날 그 상대방들도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와 근데 큰이랑 자 이분 계속 저돌적이다 방위 중 3 저 DNS란 뭐냐? 아 뒤집어버렸구나 아 죽으셨다 울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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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지네 중 5 그쵸 이제 정식 복귀는 아 그러니까 복귀는 복균데 막 올해는 못하구요 낮방 이제 거의 평균적으로 한 오후 2시에서 6시 정도? 3월 말까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한 주에 그래도 가능한 좀 뭐야 저분 튕겼네 가능한 좀 많이 할 수 있어서 많이 할게요 주말에는 상황보고 힘들 수도 있긴 해요 주말에는 상황보고 힘들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바로 이상하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혼자 하면 좋은 이유가 바로 다른만 가면 되요 그럼 이제 좀 리프레시가 되는데 아 몸빙이 없어 아 일단 이 스포에 좀 적응해야겠어요 너무 이상하다 지금 물통 어차피 해체는 무리 아 그거 되게 피곤하죠 나비형 오오 오 뭐야 뭘 되게 뭐지 저분 벌써 9킬인데 스페셜 포인트 이게 스포구만 아니잖아 형 그럼 이제 완전히 복귀 하신 거예요? 어 하다가 또 일 그거 하면 또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시 일단 계획 중인게 저 방음부스 설치하고 한 4월 아마 4월이 할 수도 있고 방음부스 방음부스 3월 아 3월 말에 설치는 확실해요 아 모두 필인데 오 이거 사났네 대회를 열 수도 있는데 저번에 괴물형이 한 20만원 정도 나중에 대회하면 후원금이 좀 써달라고 보내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펀딩을 모아서 대회를 한번 열어볼까 해요 펀딩 후원을 좀 받아가지고 제가 혼자 열기는 좀 어려우니까 개구맛 또 오겠노? 역시 스나는 좀 어려워도 엠포는 재밌네 스나는 감정을 잡아야 될 것 같아 기계 없어요 저는 옥방으로 저는 옥방으로 오오.. 권껍하나 권껍하나 했다 권껍 권껍 스페셜포인 바로 살았세요 이거를 중계해서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나이스 미온형님 화이형 몰랭님 어서오세요 또 많이 보겠다 또 많이 보겠다 써 stigma 이 떨 anos 살라 반피 어 뷔스 정sta 죽을 배요? 뭐요? 아하 야, 기계에서 나 살라 반피 2촌 갖고싶은데 맞았구나 걔가 양이예요 맞다 시간 빨리 가네 중 좀 많이 올리나 보네요 와 확실히 소음기가 좀 편안하네 방위빨 자 저 에킹한테 복수 한번 해야죠 아 다른 어 더해 와 방윗셋 저 뭐야 얼반 어반 개피? 와 두 명 삑먹었는데 형 근데 배그 어떻게 시작했어요 누가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재미로 음 해볼만해요 배우 딱 형이 배우고 기본 파밍하고 딱 지역 알 정도 되면은 치킨도 한번씩 먹고 하면 재밌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죠 아 저도 요새 통 배그를 못해가지고 앗 앱 앱 앱 아 공격대 쓰나들까? 까비 우리 수나가 한 명인가? 오빵 다시 보러 갈까요? 두 명이요 자게 주고 말소리 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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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밖빙두개 오게 빼가 아무도 안알봐? 적통이 뭐야 절대 레전드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제발 옥 좀 아줘 제발 죽어가는 건 뭐 해야 된다 저 배가 범죄 죽어가는 건 뭐 해야 된다 죽어가는 건 뭐 해야 된다 죽어가는 건 뭐 해야 된다 죽어가는 건 어떻게 해 군대에 나왔나? 군대에 나왔나? 나랑 기본빵 하나 쓰나 왔다 셋이다 셋 셋이예요? 쓰나까지 빼자 오히려 전방 하나 M&K 모드 하나 하나 쌀 나라 누구지 맞다 내 포괄할게 잠깐만요 총대고 있었어요 삐아 쇼핑 기온빵이 연막으로 가려고 코핑하나 중옥죽 쓰나 아 기온빵이랑 설때 형 설때 설때 아 그냥 오른쪽 돌까 그랬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오 그래도 설까지 아 근데 피가 너무 없다 까비다요 추첨 감사합니다 추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좋아 복기 찬나 보다 바로 30킬 으 으 웃겨 EL 바 think 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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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스 감독 풀렸다 와 나 개고있노 공격 빡치네요 아 저 분 개인전에서 계속 1,2등 하시는 분이라고요 모드 형님 아이디는 알고 있어요 오랜만에 뵙네 아 확실히 공격 때 스나가 중요하네요 이거 중옥 수나 없으니까 중옥에 돌격 한 둘 정도 있을 건데 방이 빡셀 것 같고 중... 빡빡 기운빡 하나네요 그러면 바로 적 빼 가야죠 아하 적 뺏어나고 또 아하 기운빡 포 까고 밀걸 그랬네요 아하 오른쪽은 빡 잘 먹었던데요 원래 옥탄인데 옥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와 근데 우리 데캠부터 계속 박빙이긴 하죠 저희 데캠87 가스 몇이었지 나이스 저게 살라 형이 빼고 왔을라봐 이번에 오른쪽으로 돌죠 우리 고삐 하나 고삐 하나 고삐 하나 이거 한 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연막 있어요 저처럼 기운빡에 깔 수 있으신가 안테나 쪽에 종 포 까 드림 저쪽으로 돌죠 접핑 설때 하나 설때 설때 하나 더 어 왜 가버리네 빨리 가야지 예 반개 라스트 와 공격 킬하기 어렵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앞에서 안가주면 울펜이 안없다 예 특히 계단에 좀 많이 몰려있으면 안되는데 나이스 아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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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요 형 중옥 아이고 옥턴인데 옥턴? 오 적통 적통 나이스 오케이 테너시까지 30개 테너시 복귀 참나 좋았다 마포 친구 야자